민주당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경선 탈락 후보들이 잇따라 경선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의혹의 내용이 모두 비슷한데요. 마을 노인들의 휴대전화를 통한 대리투표가 의심된다는 주장입니다. 오정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장수군수 경선에서 대리투표가 의심된다는 한 남성의 증언입니다. 휴대전화를 내준 노인 중 제보자 가족이 있었고 전화기를 돌려받은 뒤 통화 기록을 살펴보니 대리투표 흔적이 남아있었다는 주장입니다. 경선을 탈락한 양성빈 후보는 곧바로 경선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순천군수 경선이 과연 우리 당이 추구하고 매진하고 있는 민주적인 방법이어야 한... 순천군수 경선에서 탈락한 권대영 후보도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누군가 동네 노인들의 휴대전화를 걷어 길게는 이틀 동안 갖고 있으면서 안심번호 ARS 전화를 대신 받았다고 의심합니다. 경선 조작이 사실이라면 이는 민주주의 근간과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공당의 존립 자체를 흘드는 구태정치의 전형적인 형태로... 한원수 임실군수 예비 후보도 대리투표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후보들이 각각 이 같은 의혹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가운데 경찰도 선관위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